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한인 사회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은 공공복지 수혜자 영주권 발급이 제한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 취득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은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발표한 핵심은 미국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이나 비자 발급 기각을 손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지원을 위한 푸드 스탬프나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인 메디케이드 그리고 주택 바우처 등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을 이용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837페이지에 달한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54만 4천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약 38만 2천명이 이번 규정이 적용하는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민당국은 오늘 백악관에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미국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나라에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 옹호단체들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